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창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운동화에다가 종이박스를 찢어가지고 구겨서 넣고 젖으면 빼서 다시 갈아넣고. 아휴...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랑 분이 살아계시면 젖은 다른 데로 됐다고.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분이 겪은 고난의 세월. 그러니까 목사님을 뵙기 전에 그 생활이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를 대뇌이는 거는 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니까 하나님을 좀 자랑하는 시간으로 오늘 옛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전도사님이시니까 그렇죠? 입양 전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 사셨어요? 저는 원래 부모님이 계셨고 5남매였거든요. 저와 둘만이 아니라 5남매였는데. 밑으로? 그럼 동생이 더 있어요? 네. 저기 1남 사녀 중에 제가 첫째였어요. 첫째고? 제가 첫째고 이제 셋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일곱 식구가 살고 있었고요. 그런데 저는 목사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창가에서 살고 있었어요. 사창가? 네. 6살까지는 서울에 있는 사창가에 살았고 그 이후로는 천안역 그 부근에 사창가에서 살았는데요. 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가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하러 온 남자들을 이렇게 여인숙으로 데려다 주는 일을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어릴 때 이제 거기서 일하는 언니들이 밤이 되면 이렇게 또 짙은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서 빨간색 불빛 아래 앉아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슬 집사님은 어려서 잘 모르지 않아요? 그런 기억? 다 기억이 나요. 기억나요? 네. 부모님이 매일같이 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는데 1년 정도 계시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 돌아오신 게 아니라 한 남자분을 같이 데리고 오셨어요. 남자를? 네. 예?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희 아빠가 계셨는데 다른 남자분을 만나셨고 그분을 따라 이제 밖에 저희를 버리시고 나가셨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그 남자분이랑 같이 집으로 오셨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돌아오셨는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여인숙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돌보겠다. 그 대신 이 남자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식구가 일곱에서 여덟이 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그 같이 오신 남자분은 엄마의 남편으로 사는 거예요? 아빠도 같이. 그러니까 아빠, 엄마, 남자분 저희 5남매의 새끼. 여덟이 같은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어린 나이에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럼 뭐라고 불렀어요 그 남자를? 그냥 아저씨라고 불렀어요. 부르기는? 네. 그런데 싸움을 아까 엄마 아빠가 많이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아저씨도 싸워요 같이? 같이 술을 마시고 같이 세 분이 싸우시고. 술만 먹으면? 네. 그 속에서 5남매가 자랐단 말이에요. 정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 우리 일반 상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좀 안 되지만. 네.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 네. 맏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에 동생이 이제 넷이 더 있어요. 그렇죠? 맏딸인 거. 책임이 막퉁하다 진짜. 네. 그러면 생활을 우리 전도사님이 책임을 지었던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이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밤마다 일을 하러 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동생들을 밤마다 엄마 찾는 동생들을 업고 또 달래주고 또 이제 배고프면 젖병 밀려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저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아예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3 때는 아예 이제 1년 동안 동생 얘기한 것처럼 남자랑 방을 얻어서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이랑 또 동생 돌보는 거 또 아빠 챙기는 것까지 제가 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소위 말하는 사창가에서 그렇게 살다가 또 천안으로 이사를 가셨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그럼 똑같은 엄마가 그 일을 하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린 나이 때부터 엄마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도 직접. 네. 몸을 파는 일도 하셨고요. 엄마도. 네. 자 그러면은 서울에 집창촌에 살다가 천안으로 이사갔다랬거든요. 네. 그 거기도 집창촌이라 그랬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 맞다리 버려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2 때 아니에요 그럼. 고1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1 때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에 임원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공부 잡으셨구나. 네.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수련회 갔다 와도 되냐고 했는데 엄마가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사흘 다녀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몇 바퀴를 돌면서 동생을 이렇게 찾으러 다녔는데 동생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어떤 무슨 일인지 모르니까 이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여인숙 집주인 아주머니가 막 딱 뛰어 들어와서는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돈 어떻게 하냐고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저만 버려두고 도망을 갔구나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야반도주. 네. 남의 돈. 네. 집주인 돈을 어떻게 하고. 그렇죠. 월세를 계속 못 냈으니까 엄마가 이제 제대로 연승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월세도 밀렸고 또 이제 돈도 빌리고 했으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수련회를 간 딸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한테 듣기로는 제가 이제 그 외부한 남자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하면 전 안 가겠다고 할 걸 알고서 그냥. 네. 언니 버리고 간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모르고. 그냥 모르고 엄마 딸하고.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12살 때 강원도 어디에요 거기가. 강원도 평창신리라는 곳인데. 거기서는 생활은 어땠어요 그럼. 네. 아무것도 돈을 가져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산에 폐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촛불 키고 살아야 했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고 빨래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없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식구는. 그때 식구는 이제 엄마 아빠 아저씨 저 그다음에 동생 둘. 그러니까 언니만 빠졌네. 네. 그러니까 아저씨는 계속 있고. 네. 집사님이 생계를 책임졌다면서요. 뭐 했다며요. 네. 이제 거기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집창촌 근처에 방을 얻었어요. 거기에 이제 방이 싸고. 또 집창촌이요? 네. 그 근처에 얻었는데. 한날은 엄마께서 이제 너랑 같이 갈 곳이 있다고 데리고 가시는데. 네. 집창촌에 있는 여인숙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할 일이 있다고 이제 엄마 대신 일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이모들의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이제 거기 일하는 방 청소하는 티를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엄마가 그때 하신 말씀이 힘든 일이 아니니까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모트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방 청소했을 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동네 분들이 13살 아이가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시고 이제 다른 일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네. 이제 그 일은 이제 빵 공장이었는데 일반적인 제과점이 아니라 이제 뭐 병원 매점이나 이제 회사 같은 데에 납품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이제 새벽 6시 반에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그걸로 생활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13살이라고 했거든요. 13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학교 안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학교도 그냥 초등학교도 그냥 졸업이 저의 그냥 최종 학력이에요.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한글을 몰랐으니까 이제 읽기는 있는데 어려운 바치 못 읽고 제 이름 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그때가 13살이었고 목사님 만날 때가 17살 때 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17살 때까지 우리 한글을 읽고 쓰지도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 이름만 썼어요. 목사님 댁에 왔을 때 목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 이름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게 되게 기뻐.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 이은정 전두사님. 전두사님은 천안에서 가족들과 이제 생이별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집에 입양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어 그래 혼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지. 여행 속을 나와서 친구 집을 1년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녔는데. 친구들 부모님도 하게 드리지. 네. 그러다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잠깐 교회를 갔었거든요. 친구 따라서. 그런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네. 뭐라고?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친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의 목사님이 저를. 장동근 목사님. 장동근 목사님이 저를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학갑으로 데리고 데리러 오셨어요. 장동근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 네. 전도사님이셨어요. 젊으신 전도사님. 친구가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사정을 아니까 얘기해서 연결이 됐어요. 처음 전도사님 만났을 때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요. 어떻게. 너무 좋으셨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꿈인가. 왜.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바로 이렇게 저를 딸로 삼으시고. 저를 데리러 오신 게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하나님 저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전도사님도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셨지만. 네. 저를 딸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방 하나를 제 방으로 꾸며 주셨는데. 네. 딱 방문을 열었는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침대랑 책상이랑 책장 이렇게 너무 예쁘게 꾸며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꾸며 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그냥 천국 같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제 따님이 됐어요. 그렇죠? 입양돼서 이제 따님이 돼서 생활하다가. 4년 뒤에 이제 우리 이슬 집사님 동생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떻게 연락이 됐어요? 그냥 목사님 가족이 되어서도 헤어진 동생들이 늘 걱정되고. 걱정되지. 얼마나 힘들까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난 후에 이제 우연히 동생이 빵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이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원주로? 네. 원주로. 원주까지? 찾아갔어요. 혼자서. 근데 봤더니 동생이 신발은 구멍이 나서 너덜덜덜해지고. 손은 습진으로 이렇게 갈라지고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동생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부듬께 안고 한참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동생이 이제 어릴 때 수술을 받아서 워낙 건강이 좋지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16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되게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생 보고 천안 가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근데 남은 동생이 남은 동생들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여 살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아저씨가 계속 아저씨의 폭력이 점점 또 심해지고. 또 엄마는 공부도 시키지 않고 계속 일만 시키니까. 그게 너무 지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떠나기로 결심하고 천안에 왔어요. 물론 이제 전도사님한테 이제 동생을 데리고 와도 되냐고 말씀드렸더니. 동생이 괜찮으면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하셔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동생하고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동생 빵공장에 갈 때 이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드려서. 동생 만나러 간다고. 동생을 받아주시겠다는 얘기를 듣고 갔군요. 네. 이세집사님. 신발이 빵꼬가 났었어요? 네. 빵공장에서 16시간 서서 일하다 보니까. 서서 일해야 돼요? 네. 계속 서서 일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했는데? 왜 또 숙진이 걸려요? 네. 처음에는 빵공장에서 빵 포장하는 일로 들어갔다가. 이제 보조로 빵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물을 닦고 기름을 닦고 하니까. 손이 갈라져서 피면 찢어지고 지면 또 찢어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엄마한테 약도 사달라고 했는데 약도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신발 같은 것도 계속 서 있으니까. 이제 운동화가 다 다르면 이제 구멍이 나요.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사시려면 되잖아. 네. 돈을 다 엄마한테 드렸어요. 그러면 월급 받으면. 네. 엄마가. 빼서가요? 네. 가지러 오세요. 월급을 가지러 와요? 네. 내 손에 한 번도 쥐어진 적도 없어? 네. 그래서 이제 운동화에다가 종이박스를 찢어서 구겨서 넣고 젖으면 빼서 다시 갈아 놓고. 젖으면 다시 갈아 놓고 이렇게. 그리고 갈았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아저씨랑 엄마의 폭력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때려요? 또? 네. 두 분이 싸우시면 밑에 동생들이 있으니까 말리면 말리다가 말리는 저를 때리셨어요. 어느 날 아저씨가 이제 길거리에서 싸우니까 제가 말렸어요. 말리니까 제 뺨을 이렇게 때리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13살이니까 길바닥에 쓰러졌는데 쓰러져 있는 저를 구둣발로 발을, 얼굴을 때리셨어. 그 아저씨가? 네. 이빨이 이렇게 부러졌어요. 그때 너무 놀라서 바지에 실례했거든요. 빵공장에 갑자기 언니가 나타났어요? 네. 몇 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5년 만에. 5년 만에. 얼마나 놀랬을까? 정말 언니가 이제 빵공장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은 언니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이제 언니를 보러 나갔는데 언니가 보자마자 막 안아주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얘기도 다 들어주고 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막 손도 만져주고. 근데 저는 엄마가 제 손을 보거나 제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울어주시거나 이렇게 만지면서 아프지 한마디로 해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언니가 오자마자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를 따라갔어요. 네. 그러면 그 집 안 들리고 그냥 바로 따라간 거예요? 아니요. 이제 거기 이제 언니가 이제 천안으로 내려가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계속 지내다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엄마는 절대 저를 보내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돈을 버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엄마 몰래 도망 나왔어요. 처음에 이제 가서 전도사님 집에 들어갔더니 어땠어요? 되게 다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 모습이 그때 너무 이렇게 안 좋았어요. 이제 이빨은 부러져 있고 엄마가 저를 죽인다고 또 머리에 불을 지르셔서 머리가 다 타 있었어요. 네. 네. 하우. 계속 이렇게. 이렇게. 불을 질러요? 머리에다? 네. 죽이겠다고 이제 기름을 이제 뿌리시고 달력에 불을 붙이셔서 저한테 던지셨거든요. 어. 다행히 이제 머리에 탔는데 옆에 물 이렇게 빨간 달아있어요. 그걸 제가 바로 썼어. 다른 날쯤 다치진 않았지만 왔을 때 이제 머리가 다 이렇게 타랐어요. 여기 우리 저. 아. 아. 장동근 목사님 함께 오셨잖아요. 우리 장동근 목사님. 네.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그 우리 두 자매님들 입양할 때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그 모습들이. 은정이랑 같이 버스 터미널 데리러 갔는데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리는데 그 동생한테 미안하지만 깜짝 놀랐어요. 외모를 보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 이제 머리카락이 반쯤 다 탄 상태였었고. 그리고 내려서 보니까 어금니가 이제 완전히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러져서 옆에 달랑 달랑 붙어있는 그런 상태에 뭐 손은 다 막 완전 찢어져서 보통 썩은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고. 신도. 슬리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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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벌써 표정도 달라졌어요. 그거 느끼시죠, 목사님? 그럼요. 이제 그렇게 하고 만나고 2004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이? 네,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트만 오병이어 교회죠? 네, 그렇죠. 16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둘이 말하자면 개척 멤버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서 더 마음이 많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또 같이 하는 성도들이 또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하니까 그 이제 사랑받으면서 다른 많은 걸 누리지는 못해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서 이제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되고 지금은 뭐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러면 이수 집사님, 우리 언니는 다 이제 생이별 했잖아요. 가족들이 다 혼자 놓고 엄마가 도망가버렸잖아요. 그때 오갈 데가 없으니까 확연히 어렸을 때 그냥 한번 가봤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찾았대요. 혹시 이수 집사님도 기도한 거 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저도 어릴 때 잠깐 다녔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이제 싸우는 소리가 들리면 너무 가슴이 두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딱 한 번 기도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랑들이 살아계시면 저도 다른 데로 댈다가 그랬어요? 너무 무섭다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버림받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때 기도를 드렸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이 계시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친구를 통해서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그것도 다음날이에요? 네. 다음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이제 목사님이 목사님의 가족이 된 후로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이 아무 조건 없이 또 저와 동생을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시면서 그걸 순종하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고 또 경험하면서 저의 믿음이 점점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나를 그런 가정에 보내셨을까 하는 그런 속상함은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원망도 되었고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저의 아픈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리려고 저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슬 집사님은 어땠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복음이 참 쉽게 받아들여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지도 않았어요. 웃지도 않고 말도 잘 안 하고 맨날 무표정하고 우울해 있고 이랬었는데 처음 조금씩 조금씩 느껴가면서 목사님하고 언니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기에 어떤 분이 궁금하고 그런 저를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처럼 언니처럼 사모님처럼 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저 부족하지만 한글도 모르고 너무 이렇게 세상에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위해서 저 좀 써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된 것 같아요. 써주세요. 네 써주세요. 써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그러기 전에는 사람들이 정신병원에도 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다면서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던가요? 사람이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 사람을 못 만나고 막 이렇게 가만히 못 있고 계속 손을 떨고 그것도 틱장애지 그러니까 일종일 계속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가만히도 못 있고 말도 잘 못하고 사람도 무섭고 이래서 주변 분들이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신병원에 가야 되지는 않는 거냐고 목사님들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 들으시지 않으시고 저를 3년 동안 그런 모습이 변화되기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3년이 걸렸어요. 그럼 3년 뒤에 목사님 댁에 오시고 3년 뒤에 웃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3년 뒤부터 지금 얼굴 안에? 네. 이게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예쁜 얼굴이. 어제 방송을 할 때 두 분 인사를 나눌 때 두 분한테서 그늘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늘이 뭐예요? 그늘이라는 게 뭐예요? 햇빛 비침을 하니까 어두워지는 그늘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서 어떤 고난이 있을까 했는데 그게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런 언니의 정말 옆에서의 기도와 사랑으로 회복되신 거군요. 이슬 집사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처음에 17살 때까지 학교를 못 가서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잖아요. 졸업이 뭐예요? 단지 않았어요. 그죠? 글을 몰랐잖아요. 글. 한글. 아는 게 딱 두 글자 있었어요. 이슬. 이슬하고. 내 이름. 그것도 그리는 거지 뭐. 어떻게 배웠어요? 나머지 한글. 나머지 이제 목사님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집에서? 네. 어떻게 해요? 뭐 기억, 니음부터 이제 성경 보면서 성경 따라 쓰라고 하면서 따라 쓰면서 받침도 배우고 성경 쓰면서 이제 그렇게 배워나갔어요. 그러면은 한글 이렇게 배워가는 그 재미가 어땠어요? 제 이름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17살인데 이름밖에 모르니까. 창피하지. 창피하고 부끄러웠는데 그냥 이렇게 배워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뭔가 배운 적이 별로 없어서. 이야 그러면은 우리 저 전도사님 언니 지금 전도사님이잖아요. 신학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묵사님 딸로 살면서 이제 묵사님과 함께 이제 사역을 도와서 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묵사님하고 함께 이제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와 동생들이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저의 삶이 많이 변화되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의 이런 아픈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치유와 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교회가 이제 천안 오병이어 교회잖아요. 장동근 목사님이 개척하신 거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세요? 우리 전도사님. 오병이어 교회가 이제 16살이 되었거든요. 네 맞아요. 벌써 그렇게 됐다. 그때부터 제가 어린이부를. 우리 청년들 많이 모이잖아요. 네 청년들 많이 모였고요. 그때부터 제가 어린이부를 맡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서 제가 아이들을 특별히 조금 궁유로 여기는 마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걸 복사님 보시고서 저한테 어린이부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300명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었어요. 300명? 네 하나님의 은혜로. 와. 처음에 맡을 때 몇 명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면 전도도 하시고 막 다 이렇게. 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은혜였던 게 나가면 그냥 열매가 맺었어요. 매주 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전도되어서 왔고요. 그다음에 그 300명 아이들 복음 전하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려고 그랬구나. 그렇지. 야 월척을 낳는 어부다. 우리 저 목사님 댁으로 보내자. 다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술집사님은 왜 어제 얘기하실 때 건강이 좀 안 좋으셨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안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 공장 일하면서. 왜 그래서 어디가 안 좋아요? 그때. 제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안 좋게 태어났대요. 왜?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술, 담배를 많이 하셔서. 엄마가.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고 그걸 이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걸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이제 만성체장염으로 가서 이제 2013년도에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서 이제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호요증으로 영양 흡수 장애가 나타나서. 아, 영양이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먹어도 이제 체중이 늘지 않고 조금 적게 먹으면 체중이 빠지고. 그래서 막 37일 6일까지 이렇게 빠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증세가 오래 가면 영양 실조 증세가 나타나서. 그럼 어떻게 치료는 어떻게 해요? 치료는 그냥 다른 약은 없다 그러고 이제 살이 좀 덜 빠지게 단백질 분해 억제제만 먹고 있어요. 단백질 분해 억제제. 네, 네. 그거는 그것만 먹으면 그러면 이렇게 일상생활하는 데는. 조금은. 조금은 도움이 되는데 뭐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 아니, 아니, 까. 그럼 이건 불치병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고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래도 아니, 지금 보기에는 아니, 날씬한 아가씨 모습이에요. 저기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지금 저기 이술집사님 몸매를 워낙 그러잖아요. 일부러 다이어트하고. 근데 이제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이 몸을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쭤보는 게 일상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냐는 거죠. 아니요, 이제 많이 몸이 안 좋을 때는. 피곤해요? 네, 일어나지도 못하고 어지럽고. 작년에 쓰러졌고 또 한 번 쓰러졌거든요. 그때도 이제 호흡이 안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응급실로. 아니, 근데 이술집사님이 요리의 은사를 받으셨다고요. 아, 네. 뭐 은사까지는 아니고. 아니,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좋아해요. 네, 좋아하는데. 뭘 잘하세요? 파스타. 네, 파스타 하는 걸 좋아하고요. 2010년도에 교회 세 번째로 건축을 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대출 이자도 있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그때 성도가 어른 성도 30명밖에 되지 않고 아이들은 이제 100명이 넘었는데. 먹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이 그걸 생각하시고 1층에 이제 파스타 카페, 베이커리 카페를 이제 열 생각을 하시고 사모님하고 저한테 이제 재가재빵 자격증을 따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자격증을 따서. 그건 이전이지, 그렇죠? 네, 이전에 했던 거니까. 그래서 하면서 하염이 전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그때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했지만 지금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다고 절 사용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때가 택지 개발 그 부분이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밖에 없었는데 식사 시간만 되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머어머, 그쪽으로. 네, 그렇게 3년간. 맛없으면 또 안 가요. 맛이 있으니까 줄을 서는 거죠. 그렇지, 그건 맞는 얘기야. 3년간 손님이 끊이지 않고 오셨다가 이제 3년 뒤에 이제 제가 쓰러져서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왜 쓰러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목사님한테 고백한 게 있네? 네, 그때 많이 이제 쓰러지고 이제 몸이 위독한 상태였을 때 이제 목사님과 나눈 얘기가. 목사님, 저 죽는 거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렵지 않다고 지금 너무 사랑받고 있고 지금 너무 행복한 이때에 죽는 게 두렵지 않다고 행복하다고 무섭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서. 네, 지금 너무 행복해요. 뭐 이제 34살이 채인이라고.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럼요. 하나님이 여기. 쓰실 뿐인데. 하나님한테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일꾼이 많이 필요해. 그렇게 성급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특히 요리 잘하는 일꾼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 맞아. 진짜 없어요. 그래요. 아니, 우리 저 전 교사님께서도 동생의 음식을 드셔보시면. 어때요? 진짜 맛있다는 게 느껴져요? 네, 맛있어요. 동생이 재료랑 양념을 아끼지 않거든요. 아, 예. 근데 그래도 재료와 양념의 비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되게 잘하더라고요. 저는 음식을 잘 못하는데 동생은 음식을 진짜 잘해요. 아니, 이번에 그 저 동생 쓰러지고 뭐 그럴 때 우리 언니가 기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동생이 위해서. 동생이 많이 아플 때는 정말 미안하죠. 5년 동안 헤어져 있을 때 이제 동생이 강원도에서 마치 저를 대신해서 힘들게 고생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하고요.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요. 제가 동생들을 돌보고 했지만 또 엄마의 손길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이 행복해하는데 좀 더 행복하게 여기에서 가족들과 생활하다가 갔음에 하는 마음으로 마음 아파서 울면서 기도해요. 아니, 근데 언니 덕에 그렇죠? 네, 그렇지. 찾아줬어요. 언니가 일부러 찾아왔잖아. 원주까지 빵 공장까지. 그리고 나서 또 목사님 댁에 같이 들어가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고맙다. 그렇죠? 찾아줘서. 네, 그때 최고 힘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시기였는데 그때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찾아줘서 고맙다 그러고 또 언니는 나 대신에 고생해서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그런 거. 두 분이 천사다, 천사. 천사분이. 아니, 그러면 지금 큰언니고 셋째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둘째 동생은 어떻게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있어요? 둘째 동생은 청주에서 결혼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요? 나머지 동생, 남동생과 여동생은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돼요? 네, 엄마랑 그때 헤어진 요로 같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돼서. 부모님도 연락이 안 돼요? 네. 진짜 워낙 하나님이 그쪽에도 손길을 뻗치셔서 그런 일을 그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두 분이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레이스 세븐이 뭐예요? 그걸 좀 얘기합시다. 그레이스 세븐은 저처럼 저희 둘처럼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덟 명이 아들남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20년 정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공동체라 있어요? 네. 그런데 8년 전에 하나님이 저희한테 비전을 주셔서 사람들의 마음과 치유를 회복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사역을 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가 8년 전에 했던 것이 1년 전에 땅을 구입하고 건물을 세웠어요. 어디다? 몇 층짜리? 2층이야. 2층짜리 건물. 100평인데 2층. 어디래요? 천안예술의전당 근처 부진에. 그런데 거기에 그레이스 세븐은 뭐예요? 그레이스 세븐은 저희 목사님 빼고 사모님하고 저희 자매들, 같이 함께하는 자매들 7명. 그래서 그레이스 세븐. 그런데 그게 무슨 파스타집이라면서요? 1층이 파스타 카페. 제가 거기서 파스타를 만든 셰프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유명하대. 그레이스 세븐이 사실은 지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게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집사님? 그곳에서는 저희같이 진짜 아프고 힘들고 꿈도 없는 분들이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회복하시고. 또 이제 목사님이 십자가 조각을 하시잖아요. 이제 2층에 갤러리로 들어가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거기에 은혜받고 감동받고 회복하고. 이제 또 이제 언니가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이렇게 문화 프로그램도 체험하고. 이런 공간이 돼서 회복하는 공간. 아, 거기가 회복실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힐링센터네. 음식도 나누고, 그 다음에 십자가 전시도 보면서 복음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화 공간도 있고. 강원도 빵 공장에 있었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정말 상상입니다. 그러면 언니랑 만나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감사하세요? 제일 감사한 건 제 모습이 참 그랬잖아요. 한글도 모르고 머리는 다 타고 신발도 막 이렇게 너무 부족한 모습인데. 그냥 세상에서는 부족해서 그냥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다가 하나님 안에, 가족 안에 들어오니까. 수리야 너는 예뻐, 수리야 너는 사랑스러워, 수리야 하나님은 너는 특별하게 만드셨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거기서는 이제 엄마랑 아저씨 사이에서 아이를 또 낳으셨어요. 그래서 더 소외감을 느꼈고. 아,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와서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충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진짜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아직도 말이죠.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햇빛이 강하면 그늘이 음지가 더 짙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아직도 어려워하시는 그런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이슬 집사님,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일찍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실 텐데 그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전두사님은? 혹시 제 이야기를 만약에 보게 되거나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생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비관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두 분이 오늘날 이렇게 변한 것처럼 그 맛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맛은 꼭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네.